자 오늘은 고구마 껍질 고구마 줄기 껍질 쉽게 까기 시범 보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큰 쪽을 분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뚝뚝 부러지죠 근데 반대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딱 끊어서 쭉 이렇게 당겨 보세요 끝까지 잘 벗겨 줍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소금에 절여 절인다 뭐 소금물에 태서 30분 20분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죠 그런 보다 이게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자 또 하나 까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긴 것도 끝쪽 작은 쪽에서 쭉 이렇게 벗기면 저 끝까지 쭉 보세요 이렇게 넓게 껍질이 그대로 하나도 손상 없이 쫙 벗겨집니다 또 반대쪽 하려면 여기를 톡 분질러서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고구마 껍질 쉽게 벗기는 방법입니다 잘 보셨죠 잘 보셨죠 재수